왜 이렇게 다 안 줬냐? 어떻게 표정이 다 안 좋아서... 아, 왜 지었을까? 싫은 숫자 있으신 분 있어요? 미안한데 사이즈는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출발... 너무 작은데요? 야, 이거 나은이 줘라, 나은이 이거라 아, 나은이요? 어, 네 나은이 좀 구입해야죠 아, 좀 봐! 아, 이거 좀 봐 아, 괜찮습니다 오늘 레이스 이렇게 종료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, 이제 진짜 선물을 줘야지 와... 아이고... 은... 은갈치 형이 보셨네 파티가 아니라 오늘 무대 행사 목창인데? 이런 날 한번 입어보는 거지, 언제 있겠니? 아, 좋은 파티야 아, 이거 난리 났더라고, 뭐 좋은 날이야 파티인데 아, 좋다 밥 먹기 딱 좋은 날이네 와... 야, 이거 와인 아저씨 케이크 야, 어묵이지? 콜라야? 프로듀스? 생선이 치는 웬 말이야 여기 열대어 여기 박주 먹겠습니다 열대어 여기 저 갈채 형이랑 같이 먹어요 어, 박주 어, 박주 어류들 어류네, 어륙과, 어륙과 여기 어륙과, 여기 갈채 형이랑 나 갈채야 여기 열대어, 열대어야? 여기 열대어 여기 열대어 아, 열대어 맞네 아, 열대어 맞네 리모 친구, 리모 친구 이거 파티 날 아닙니까? 네, 네 이게 뭐예요? 출근하세요? 둘 뭐야, 둘이? 저 출근합니다 뭐 출근을 해? 이게 뭐야? 저 오늘 런닝맨 출근해요 우리가 좀 약하게는 약했나 봐요 아, 그러니까 아니, 뭐 또 형이 석진이 형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형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, 받아드릴게요 예상권 안 들어 나오는데? 야, 근데 넌 저팔기 살 빠진 거야? 어, 진짜 느낌 있다 형! 저팔기 살 손이 형, 왜 그러셔? 정확하게 손이 형! 손이 형, 뭐 한 척 어? 손이 형, 왜 그러셔? 아니, 저팔기 살 다이어트한 진짜, 진짜 저팔기 같아, 저 얼굴 지금 아니, 손이 형 다이어트한 저팔기 약간 저팔기 얼굴 있어 저팔기 있어 있어, 있어 아, 있어, 있어 아, 근데 오늘 또 지효가 잔뜩 힘주고 왔네 아, 지효야 너랑 나랑 좀 맞는다 어? 오빠랑 나랑요? 어, 너랑 나랑 딱 맞잖아 근데 석진이 형 윗돌이 벗어요, 형 오빠, 오빠 윗돌이 벗어야 돼 아니야, 벗어야 돼 벗어봐, 벗어봐 너무 추워 안 돼, 안 돼 형은 진짜 형의 캐릭터 충실한 게 가짜의 삶에 가짜의 삶 가짜의 삶 가짜의 삶 가짜의 삶 가수 페이크 이 옷의 특징은 이 옷의 특징은 앉지 못해요 꽉 텐션 형, 이건 뭐야? 바리케이트야? 내 몸을 바리케이트 한 거야? 야, 추워 근데 갈치 형님 춥다 우리 갈치 형님 추워 갈치 형 그래, 갈치야 갈치야 근데 이게 이걸 입어야 완성이야 너무 추워서 그래, 갈치야 아우, 오빠 아우, 오빠 형, 내 털 들어갔잖아, 너희 아, 지금 내 털 들어갔잖아 네 털이야 네 거 같은데? 저런 거 구하기도 힘들 텐데, 저런 정장 진짜 평범하게 입고 왔다 와 소민이는 오늘 시대극 찍니? 소민이, 시대극 찍어 소민이, 구두 봐요 소민아, 구두 너무 펼쳐 아, 너무 꼴맹이 싫어 야, 이거 찍히면 죽겠다 이거, 이거 좀 이따 좀 빌려줘라 왜요, 왜? 떡볶이 좀 찍어 먹어 약간 장군의 아들이 나오는 네, 그쵸? 나미꼬? 어, 나미꼬 느낌이야 약간 나미꼬 느낌이네 어, 진짜 약간 나미꼬 느낌이야 어, 있어 있어 저팔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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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팔개야 진짜 저요 살 빠진 저팔개 아, 살 빠진 저팔개 아, 진짜 저팔개 같아 누가 봐도 저팔개야 살 빠진 저팔개 맞아, 맞아 다이어트한 저팔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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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첫 번째 스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떤 스타야? 요즘 날씨가 오늘 영화에요 이거 사실 영화 어, 가우니 스타 가우니 스타 가우니 스타 가우니 스타 가우니 스타 저 털이 상기팀이 빠져 왜 이렇게 불쌍어? 제형 귀여워 저 형아 힙합 인창하니까 너무 심지 않아 저 형? 루이비통 가짜 아니야? 짝퉁 짝퉁 루이비통 가짜 루이비통 가짜 저건 짜바리 짜바리 인사해 저 팔개 짜바리 비효라 저 팔개 삶에 여기 그리고 갈치 형 갈치 그래 갈치야 여기 열대여 열대여 여기 열대여 여기 나 믿고 나 믿고 여기 헬스관 관장님 관장님 여기저기 도메어팟 여사님 여기 인솔자님 인솔자 야 우리 비효 야 이게 드디어 나왔는데 비효가 비효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자격지심 좋아하지마 자격지심 한번 해줘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격지심도 조금 있다 자격지심 발로 들어있는데 두 번째 스타가 또 기다리고 있어 두 번째 스타가 또 추우니까 우리 비효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이 좋네 너도 참 좋아한다 나온거 여기 너도 참 좋아한다 나온거 여기 너도 참 좋아한다 나온거 여기 아 왜이래요 나오고싶었지 나도 보고싶었어 좋아하니까 0.0.0까지 누가 나온거 아 진짜 누가 나온거 모르셨거든 아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스타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 나와주세요 아 내가 저 친한 동생이에요 뭐야 우와 축제다 축제 뭐야 축제다 축제 출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손민이가 딱 좋아하는 노래인데 페스티벌로 페스티벌 주엠에포 나 주엠에포 갔잖아 아이 추웠을텐데 그러게 오 잘생겼다 야 아침에 라이브 대박이다 미스터 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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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별 보러 가지 마는데 같이 갈게. 나도.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놀래. 아 진짜? 나 화장 안 했는데 괜찮아? 가볍게 그려도 되나 걸치고서만 보면 돼. 옛날 추억. 옛날 추억.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. 아저씨. 멀리 가자. 멀리 가자. 멀리 가자. 멀리 가자. 멀리 가자, 멀리 nicht 가. 너 같이 가줄래. 아 근데 진짜 her name liv도. 파이팅. Doctor. Doctor. Doctor Doctor 벌어져. 응, Doctor. 어, 너무 멋있어요. игр championships at bowl.